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가는 부어,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능와 부능도 할 수 있다. 없다는 뜻이 가지고 있지만 어떤 데 능와 부능 말투가 좀 강해요. 왜냐면 안 돼와 돼다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. 자신 원인, 주관적으로 어떤 일이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항상 드려와 부 려로 써요. 다음 문장 가지 용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쇼드려, 쇼부려 쇼드려, 쇼부려 쇼는 받다는 뜻이에요. 쇼드려, 경댈 수 있다, 받을 수 있다. 쇼부려, 못 참았다, 경댈 수 없다, 못 받았다. 라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. 예를 들어, rounds, устGs 수도 이해자로 쇼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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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이슈시간 일하면 정댈 수 있어요? 없어요? 대답해보세요. 쇼드려 아니면 쇼부려 마실 수 있다, 마실 수 없다 10평 맥주 마실 수 있어요? 없어요? 수량 좋은 사람은,喝得了, 수량 안 마시는 사람은,喝不了,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做得了,做不了, 할 수 있어, 없어 이런 동영상 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做得了, 아니면,做不了 去得了,去不了 去得了,去不了 갈 수 있다, 못 갔다 여기, 去不了는 자바적으로, 주관적으로, 자신 원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不能去는, 가면 안 되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做午的聚餐,你去得了,去不了 做午的聚餐,你去得了,去不了 去不了, 금요일 회식, 갈 수 있어요? 없어요? 去得了,去不了 去不了는 못 갔다는 뜻이고요 不能去는, 가면 안 됐다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, 去不了, 해주세요 어떤 데 제가 못 갔다,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不能去보다는, 去不了, 더 나아요 이해하셨나요? 今天就說到這兒 再見